아크릴 테이프 아크릴 테이프 아크릴 테이프 아크릴 테이프 아크릴 테이프 아크릴 테이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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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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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막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. 유린 그래버는 바로 그 사람 짜놔야 하고 한쪽에 갑자기 잘못해서 막 쏠려다가 그게 막 짱깔고 있는 것 같아요. 엄청나요. 그 대표적으로 거울이 만든 일반 플레이가 있었어요. 그게 실제는 사용하는데 컵을 많이 묻는다는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여러 개를 분두하게 느껴져요. 이게 들고 가서 컵이 한쪽으로 꺼리지? 그냥 화장실이 그냥 쫙 까불고 그런 거만 비켜요. 근데 이게 원통이라면 더 살게 되죠. 왜냐면 지지가 없잖아요. 전반에 그 밑에 알루미늄이나 물이나 그런 거로 되어져요. 그 위에다가 깔고 장아올을. 그래서 이렇게 그 세탁을 이렇게 지지를 해줘요. 그래서 얘는 봉은 정말 지지가 없는데. 가운데에 그 밑장용은 하나만 더 있어요. 그래서 뭐 그걸로. 그걸로. 그거로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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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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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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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